18세기 산업혁명으로부터 2021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눈부신 산업의 발전을 통해 위대한 결실을 일궈냈습니다. 우리에게 공장은 아름다운 신전이며 제품은 신성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. 이것은 지구가 인류에게 바치는 선물입니다. 이는 물질적 풍요와 무제한의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다음 세대에게 살기 좋은 세상을 전하는 첫발이 될 것입니다. 바로 오늘 인류는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갑니다.